야 집이... 집이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찬영아? 어! 우와! 좋은 것 같은데? 고기인가 봐 야 좋다 아싸! 우리가 맨날 그냥 가게 같은 데서 문어 사다가 먹는 거랑 찬영이가 살아있는 걸 직접 잡아서 먹는 거랑 좀 미안하지 어 문어 춤인가? 어 문어 춤인가? 어 문어 춤인가? 어? 아빠가 춤을 잘 출까 찬영이가 춤을 잘 출까? 한번 볼래? 어? 너 내가 가리 쳐줬잖아 어? 허리를 돌려야지 허리를 돌려야지 허리가 끝났자 히히히히히 완전 잘 arguments 허어억 어구 에디엄 에디엄 엥 에디엄 에디엄